시골에서 나과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키워왔던 작은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 더 먼 곳을 향해 세상 끝까지 질주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군인이 그것도 육군 특정사가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며 20대 꽃다운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운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곳이 어디냐고요? 한우 축사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특전사는 이제 소밥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저는 뛰어야 돼요. 뛰어야지 힘이 나고 움직이고 열심히 일할 때 가장 백만돌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작은 한우 농장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불길의 특전사 정신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다야 건강하게 쑥쑥 자라자.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남도 곡성. 이곳에 서린 시내 축사가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키우는 소들을 둘러보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죠. 밤새 안녕하신지 소들의 안부부터 살피는데요. 얼마 전 서린 씨는 큰 마음을 먹고 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사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축사를 구석구석 확인. 아직 어린 송아지는 면역력이 약해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어미 젖을 일단 뗄 때까지 그 다음에 지푸라기 먹기 시작하면서 사료. 알았어 알았어 침 다 붙여놓고 있는 시끼. 그러면 조금 안심이죠 이제. 그리고 일단 이게 겨울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겨울에는 더 위험해요. 애들이 잘 있었네요. 서린 씨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먹이를 기다릴 소들을 생각하면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네요. 기온은 또 얼마나 좋은지. 25kg이나 하는 사료 포도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소들 밥을 챙겨줄 땐 천하장사가 된다는 서린 씨.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여자가 한우 농장 한다고 요즘에도 참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를. 저한테는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는 한우 유통부터 시작을 했고요. 엄마 때 저희 부모님 때부터 이제 한우 농장과 유통을 같이 겸으로 했죠. 지금같이 이런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었어요. 정말 소규모 농장에서 산속에 있는 농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겨울이 되면 사료차가 못 오세요. 동생이랑 리어카 밀고 그랬던 기억이 아 끔찍한데요. 자동 급수기인데 물 조절이 안 되고 그만 넘쳐버린 모양입니다. 일단 급수기 내부부터 살펴보는데요. 다 까지 없는데 왜 이러지. 언제부터 고장난 건지 알 길이 없으니 마음만 답답합니다.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느릿느릿 걸어오는 한 사람. 축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라고 하는데요. 달리기 선수처럼 축사를 누비던 서린 씨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놈아 빨리 좀 해봐. 언제 그렇게 걸어다녀. 알았어 알았어. 아 힘들어. 뭘 힘들어 젊어가지고 누나보다. 여기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죠. 안 닮았나요? 아니요. 닮았어요. 사람들이. 저희 남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닥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어떻게도 일을 좀 안 해보려고 해가지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긴장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죠. 지게차에 올라탄 서린 씨가 축사 안으로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게차 운전하는 모습만 봐도 평소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짐작이 가는데요. 원래는 동생이 맡기로 한 일이지만 그냥 두고 보질 못해 누나가 나설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소들에게 먹일 건초인데요. 그런데 서린 씨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듬아. 이거 너무 젖었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안 말라서 오면 안 돼.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이러면 금방 쿵팡이나 지고. 비 온 뒤에 만 것 같아. 다 이러냐? 이걸 먼저 먹여야겠네. 진짜 이러면 안 돼. 무게만 많이 나가고. 일단 먹이냐? 일단 먹이고. 왜 이래 진짜. 누나는 약간의 저보다는 감정선의 높낮이가 낮아요. 그래서 일을 좀 약간 냉철하게 헤쳐나가는. 여전사 같은. 그런 면이 강해요. 일을 엄청 꼼꼼하게 하고 일을 하나라도 엄청 야무지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일에 있어서 만큼. 철두철미예요. 진짜. 건촇 더미를 하나 더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괜찮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잘 말라 있습니다. 소에게도 반응이 좋은 것 같죠? 덩달아 서린 씨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엄청 좋아하죠? 귀엽죠? 잠깐만 엄마한테. 엄마한테. 맛있게 먹는 소들을 보면 몸이 고된 것도 다 잊게 된다고 합니다. 소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뛰는 서린 씨. 그런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지에 달린 이 배치는 특전사를 상징하는데요. 그녀의 청춘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대학교 때. 여군 모집 공고가 뜬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런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의 결격 사유가 뭐냐. 지원 자격 자체가 유단자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5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다음 서류를 낼 때. 그러니까 병무청에 접수를 하는 1년 그 기간 동안. 정말 정말 많은 무도단증을 땄어요. 막 태권도, 검도, 유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하고는 다 체육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5기와 끈기로 입대한 육군 특전사. 이라크 파병까지 다녀올 만큼 열정으로 똘똘 뭉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정말 정말 열정이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열과 성의를 다 군생활하는데 바쳤기 때문에 정말 도끼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일명 말뚝 박는다고 하거든요. 군생활에 몸을 총 바치는 거를 말뚝 박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파병을 다녀온 서린 씨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한우 축사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실에 좌절하는 대신 한우 축사에서 불굴의 특전사 정신을 발휘한 셈이죠. 서린 씨의 집은 축사가 있는 곡성에서 조금 떨어진 담양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 이제부터는 가정주부 오서린입니다.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 살림이 제법 많은 편이라죠. 손끝이 야무져서 못하는 음식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바로 고기요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도 한우가 올라갈 예정. 특전사로 복무할 때도 틈만 나면 부대 내에서 요리 솜씨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저는 훈련 받고 막 그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보참들 동기들 후배들 음식 같이 해가지고 막 나눠서 먹던 것이 너무너무 그 즐거움이 커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게 저는 더 배부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음식을 만들 때도 특전사 정신을 잊지 않는데요. 뭐든 대충하는 법이 없는 설인 씨. 오늘은 묵은지로 맛을 낸 밥 위에 한우를 얹어서 초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요리에 열중한 설인 씨 쪽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한 남자. 일단 저녁 메뉴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설인 씨가 특전사로 복무하던 시절. 믿음직한 남편에게 반해 가정을 꾸리고 한 나이의 엄마가 됐다고 합니다. 군대 생활도 요리도 대충하는 법이 없었던 아내는 식당에서나 팔법한 음식을 뚝딱 만들어냈답니다. 잘 먹을게요. 오붓한 저녁 식사. 아내의 손맛이 남편의 입맛에도 잘 통할지 궁금한데요. 맛있다. 맛있어. 국은 어때요? 국은 딱 파른 맛인데. 뭐라고? 맛있다는 거지. 맛있다는 거야. 나 혀랑 올라. 파른 맛보다는 오리지널 맛이 좀 난다. 이제 이미 틀렸어요. 되돌릴 수 없어. 이미 저는 서운하고. 그냥 드십시오. 네. 티격태격하면서도 남편은 설인 씨의 가장 든든한 버튼목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저녁 결혼을 했죠. 와이프가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결혼을 했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상당히 어른스러움에 제가 호기심이 생겼고 그게 사랑으로 키워지면서 서로 정신연령이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남편에게 와이프의 직업이나 과거의 어떤 그런 경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남편이 고맙다는 설인 씨. 잘 먹었습니다. 네. 소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서울남자였던 남편은 한 마디 반대도 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 내려왔거든요. 아니요. 은 아멘